안녕하십니까 PTE 프로페셔널 핵심 강의의 김태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이제 파트 3가 될 텐데요 파트 C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드리면서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께 이걸 가장 쉽게 소개해 드릴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PTE 프로페셔널 시험 전체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닐까 싶고요 파트 C라고 해서 이게 제일 쉬웠다가 나중에 가면 파트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파트 C가 제일 어렵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주 안 하셨던 장문 같은 것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요 그것도 심지어 그 내용 같은 경우 메모라이제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렉션을 한번 볼까요? 뭐냐면 You will see a passage 한 passage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쯤 되는 그 정도의 passage가 되겠습니다 You have 30 seconds to read the passage After 30 seconds, your passage will disappear 없어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